5. 센컷, 시크한 물씬, YG, 에픽 미스라진 생일 축하 6. 이엔정지원 기자, YG엔터테인먼트가 에픽하이 미스라 진의 생일을 축하했다. 6. 0시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블로그에 미스라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미지를 게재했다. 7. HAPPY 버스데이 미스라 JIN이라는 문구와 함께 흑백 사진 속 미스라 진의 분위기 넘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8. 에픽하이는 최근 3년 만에 정규와 혹집 위브던 썸씽 원더풀을 발표했다. 9. 공개 직후 각종 음원 사이트 실시간, 일간, 주간 차트 1위를 모두 휩쓸며 음원 강자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혔다. 9. 에픽하이는 현재 해외투어와 여름 콘서트 브랜드 현재 상영 중 시즌 3을 구상 중이다. 10. 에픽하이 이어가 10. 에픽하이 이어가 10. 에픽하이 이어가 10. 에피olu 위스에 karmer 10. 에피olu와 이상의 의견 11. 에피olu의 교육 11. 에피olu의 보호 감사합니다.